한국방송언론연합뉴스 총재 이순호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곳에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이런 마음으로 많이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최정찬 대표님과 또 임원진 여러분들과 스태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순서 순서마다 많은 박수와 격려를 주시고 오늘 저녁의 즐거운 하루를 마음껏 즐거워 돌아가시는 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모두 이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격려사를 대신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